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를 찾았는데요. 장애인 수당 신청 시 개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배제된 채 정책상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복제서비스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복지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장 최창호입니다. 우리 전국에는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또 중앙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시도지부가 있고 또 그 산하에 199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단법인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혜에 찾으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니까 우리가 함께 좋은 세상, 어둠을 뚫고 밝은 세상에 같이 협력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가서 신청을 하면 재산이 있다, 자식이 있다 이런 수식어 때문에 가서 신청할 때마다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차제의 정부에서는 이런 복지정책을 직접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